여러분 신약성경이 몇 권이지요? 27권이지요. 그 신약성경 27권의 거의 반을 쓰게 하셨던 사도 바울의 책들 중에서 사도 바울께서 감옥 안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제를 붙여서 알고 있습니다. 네 권이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읽은 빌리뽀서 이 네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신약성경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와 심장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심장이 살아있어야 사람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 가운데서도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 가장 뭐라고 할까요?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책이 빌리뽀서입니다. 그래서 빌리뽀서는 신약의 아가서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빌리뽀서의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신약의 심장이 되는 책. 또 신약의 아가서라고 불리우는 책이다.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 가장 높은 경지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우리도 공부했지만 전부 상증으로 보였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바로 이 빌리뽀서는 읽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셨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그 슬라이드 한번 좀 봐주세요. 자 빌리뽀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지금 여기 로바의 감옥에서 빌리뽀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이렇게 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지의 상태 또 빌리뽀에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고지를 감정상태인데요. 뭐라고 얘기했죠?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빌리뽀서는 기쁨의 책 우리 믿음의 고지는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이 환경에 상관없는 기쁜 일이 환경에 일어나서 내가 기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환경에 상관없이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빌리뽀서를 쭉 읽어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전력을 무언가 다 쏟아서 아주 굉장한 내적인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어떤 존재가 생겨났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요. 이것이 사도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로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또 구약의 에덴 동산이 기쁨이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만드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쁨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얼른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기쁨이 용서 숨칠 수 있도록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를 나눠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고요. 오늘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 믿음의 고진 이 빌립보서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바울의 삶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해 놓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알죠. 이 말씀 한 절을 펴놓은 것이 빌립보섬예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변치 않는 기쁨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감옥 안에 그것도 감옥의 속은 풀려난다도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신 이 상태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옥 바깥의 사람에게 기뻐하라.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그 기쁨을 부탁하고 자기도 이 기쁨의 상태를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바울에 사는 모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펴놓은 것이 빌립보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 지난 아직도 복습입니다. 바울의 남다른 모습 우리하고 다른 모습 세 가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그 속에 기쁨의 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빌립보섬 1장 20절에서 보던지 내가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 열등감에서의 해방이에요.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이라는 것 자체부터 시작이 이게 열등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도 모든 세상의 열등감에서의 해방 열등감에서의 해방이 된다는 것은 자족의 성과 같은 거예요. 만족해요. 사는 것이 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열등감에서 해방된 모습으로 이 바울께서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야 돈 버는 게 목적, 자신을 잘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만의 목적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이 여러분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자기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또 어떤 일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확장되면 그것이 감옥이든지 간에 여기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또 굶는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만 확장되면 할렐루야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딱 백면했을 때의 나의 태도 이것이 나의 믿음의 본전이에요. 사실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도마을을 보니까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죽음은 주민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죽음은 나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다. 내세 준비 완료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무소 유원소에서도 바로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 받을 것을 마음을 확정하고 있었다고요. 다 했어. 한 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자기가 기대하지 않게 죽는다 할지라도 만일 이 땅에서의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자기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고지가 얼마나 여러분 사실 높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 고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도마을 그 속은 기쁨의 삶을 가지고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충만한 영적 공급받는 것.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도 사도마을은요. 내가 예수의 미소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마을의 삶을 본받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마을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삶을 본받으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충만한 영적 공급을 받으려고 늘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받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마을은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한다 아니오 이루었다 한다 아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던 분이 바로 이미 얻었다 또 다 잃어버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마을이 초창기에 뭐 이렇게 실수한 거 또 능력을 행한 거 또 뭐 아팠던 거 지금 그거에 잡혀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직원에 가능한 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거 아니고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내가 내게 유익했던 것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지장이 된다면 다 해로 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충만한 영적 공급을 위하여서 다른 박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마을은 항상 낮아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응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은요 이 낮아지는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낮은 마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꼭 우리의 행동 강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을 반드시 성공하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성공 왜 교회 생활을 성공해야 되냐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승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의 성공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관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내의 인간관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원수 맺지 않는 것이죠. 자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을 떠난 사람 바울을 해를 입힌 사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바로 친형제 가족보다도 더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빌리포 교인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장 4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강구하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강구하고 1장 26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이랬습니다. 둘이 서로 자랑이 된다. 또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우리 4장 오늘 읽었죠? 여기 보니까 다섯 개나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모하는 자 나의 기쁨인 자 나의 멸류가 아닌 자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런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하고 다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교회 내의 사람들하고 이런 관계 여러분 이것을 보면 친가족 이상과는 공통치 아닙니까? 또 그 뒤에서도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고 또한 글래멘트에게 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고 또 끝에 4장 끝에 가서도 보면 예수 안에는 성도들에게 각각 무난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또 무난하고 너희에게 무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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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이러한 이 다정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전부 다 포장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교회 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도바울에 이렇게 사도바울이 믿음의 고지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다음각에 올라가는데 이 사도바울이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행동강령 세 가지 여기까지가 지난주였는데 첫 번째가 항상 충만한 영적 공급받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항상 낮아지려고 낮아지려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이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신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리포서 사장에 보면요 빌리포서 사장에는 또 다른 세 가지의 행동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까지를 우리가 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행동강령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음이 성숙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이기도 하고 또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까지 해서 세 가지의 행동강령이 있었고요. 또 이제 사장에서 세 가지의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사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시작은 이제 3장의 뒷부분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쁘며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이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내에 정말 따뜻한 바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교회 생활에 이것이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일주일 남았습니다. 혹시라도 믿는 자하고 엉킨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고 가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난주일에 한 그 세 가지를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또 나타나야 할 것이 뭐냐면 4장 5절 4장 5절 너의 뭐를 4장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톡이 나온다는 것 사람에게 톡이 나와요. 톡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도바울이 너의 많은 지식이 너로 미치게 하여 떠나 하는 것처럼 정말로 정신병 중증의 사람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나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인격인 것입니다. 덕이 있어요. 여기에서 열매가 다른 것이죠. 하는 행동은 이렇게 정말 다 버리고 뛰고 이걸 정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데 그의 그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보통 상식적인 기준에서 그에게 나온 이런 인격이 놀라운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의 베이직이 뭐냐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붙여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대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만하다는 거예요. 자 관용이라고 하는 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참대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만하다는 거예요. 칭찬받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마을의 덕이에요. 덕. 그래서 이러한 7가지의 덕을 이렇게 사도마을께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관용 관용 제일 중요한 대표적인 인격이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우선 깊어요. 어떤 일이냐 생각이 깊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것이죠. 깊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은 멍해를 같이 질 수 있는 꿈성이에요. 여기 나와요. 멍해 그래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라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멍해를 같이 질 수 있는 이런 품성 성품 이것이 다 관용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관용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관용 이 관용이 구약에서의 용어를 보면은요. 11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힘이 많이 주셨다. 그리고 또 주신 게 있는데 뭐죠?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명철 그리고 넓은 마음이 고로 관용이에요. 관용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은 사탄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덕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덕 가운데서 또 여섯 가지의 이러한 참되고 정결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만하고 칭찬받을만한 이러한 덕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모양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릇이 모양이에요. 그러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이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껍데기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은 관용이 있고 여섯 가지의 덕을 할 수 있는 자질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형상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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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장갑 장갑이에요. 장갑 그러나 거기에 사람의 손이 들어갔을 때 아 장갑이 장갑 같고 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투명한 영의 그릇 같아요. 투명한 영의 그릇 영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비어있는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그릇 속에 내가 뭐가 채어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 사람이 받는 복이 환경으로 다 이것이 번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해에도 복을 받나 새해 복만이 받으세요 하는 이 복을 받으려면 뭐가 변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영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에는 성령과 사람의 영과 각종 세상의 영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포션의 문제예요. 우리가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다 1%라도 성령은 다 계세요. 그러나 1%의 성령과 99%의 세상의 영이 있다고 하면 1%의 영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포션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 어떤 스테츠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자체가 형상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소화지라든가 심볼리크하게 나무라든가 해라든가 이런 것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의 그릇 투명한 이 영의 그릇 속에 귀신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귀신의 인격이 나와요. 귀신의 성품이 나와요. 귀신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여기는 것처럼 덕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딜 지킨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이 꼬루 다른 영적인 이 것이 영이에요. 영 영의 필드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복잡해. 내 마음이 지금 허무하고 우울해.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 이것이 영적인 필드다. 이것을 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3차원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바로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해야만 되고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 속에 생각이 일어난다니까 또 우리에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 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이 내가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필수 후두를 먹는 한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공급을 받는다. 충만한 공급에는 말씀을 받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들어가겠죠. 특별히 아까 충만한 영적인 충만한 공급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또 특별히 기도 생활 하는 거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염려할 것이 있느냐 염려를 놔두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또 강구해라 강구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하라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그걸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또 중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빌리포서 4장의 10절부터 끝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좀 이상하다고 할까요? 아주 좀 독특하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4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일까? 바로 여러분 이 빌리포서가 원래 왜 쓰게 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빌리포 교회 이 빌리포 교회는 1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2차 선교회 세운 교회 세운 교회 세운 교회 아까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서 헌금을 거뒀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이 되시니까 그래서 헌금을 거뒀죠 여기는 에바브로디도 라고 하는 빌리포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주셨어요 전해준 것에 대해서 헌금 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첫 번째에 이 빌리포서를 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헌금 보낸 것에 대한 것인데 4장 1절을 4장 10절을 보면 이 크다라는 한 단어를 보면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는데 이 기뻐한 것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기뻐했느냐 라고 하면 언뜻 지금 그렇게 행동으로 보면요 돈 받은 것 때문에 지금 크게 기뻐한 거예요 헌금 받은 거에 크게 기뻐했다고 자 그러면은 이거 크게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면 사도바울도 돈 받아서 이렇게 기뻐했다는 말일까 자 그리고 그 이 헌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것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싹이 났다 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싹이 났다 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생각했다 생각해서 지금 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돈은 절대로 거져나오지 않습니다 돈은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을 거치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싹이 났다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라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빌립보서 4장의 이 큰 10절부터의 덩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성수 믿음의 보지 이거 다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하고 육의 피하고가 어 이게 일맥상통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피 같은 돈이에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육의 피가 피 같은 그것하고 영적인 생명이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전에 내가 마케도니에 떠날 때도 너희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헌금을 했었고 또 데살로니카이 있을 때도 두 번이나 나한테 헌금을 보내줬었고 그리고 지금도 로마 감옥에 이렇게 또 보내줬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헌금을 주신다면 정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감옥에 있다면 아 정말 감옥에서 정말 귀하게 썼습니다 제가 여행하는데 헌금이 이렇게 왔다면 아 여행 중에 정말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고 또 요즘 어려울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때 사도바울은요 이 돈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이것이 생명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구나 네 가지를 지금 답을 보냈어요 첫 번째로 보냐면요 이 헌금 보내는 것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또다 첫 번째 내 괴로움에 참여한 거야 돈 보낸 거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돈을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보물을 쌓은 것이 되어서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물을 하나님께 쌓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나라 내 구자에 내 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죠 너희의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라 여러분 이런 말이 들어보나요 근데 저는 지금은 조금 들어보죠 만일에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저는 정말로 기뻐 걔가 돈이 없어졌다고 섭섭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 하늘나라의 나의 그 사람의 구자에 입금이 증가돼서 기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돈은요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쓴 거예요 지금 가복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이 바울이 쓴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모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것입니다 자 물론 물론 이것은 아무한테나 또 뭐 아무 그냥 교회 뭐 선교단체 그런 거에 무조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돈을 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 같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에게 바울은 여기에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개런티에요 개런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이 대신 뜨는 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것은 돈 내는 것이 바울과 동역하는 것이고 돈 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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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저는 이것을 늘 전해보면서 아 나도 좀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수준의 사람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를 하니까 저에게 뭐 엑스트라 돈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누가 헌금을 하고 그 외에 헌금을 해도 이것이 정말 이렇게 당당한 하나님 앞에 내가 받는 것이 또 교회에 내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아주는 100% 하나님의 구자에 구자에 입금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이제 뭐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오늘 사도가 어떻게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을 따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무조건 내가 돈을 10불 헌금하니까 300불이 나오고 바로 600불이 나오고 1000불이 나오고 30배 60배 100배 10000배 그렇게 돈 넣고 돈 먹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에서도 그런 구역이 있으니까 있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영광 가운데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나를 끌고 끄고 가고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바로 그 풍성을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풍성이야 속성이야 그래서 오병이었던 때도 보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다 먹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풍성 속성이 풍성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근데 우리를 채워주는데 뭐예요 너의 모든 쓸 것 나의 모든 쓸 것이 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쓰도록 다 채워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가 돈으로 내는데 그 돈으로 내가 돈 써야 될 것을 풍성하게 쓰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끌어가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하는 것한테 원망했을 때가 있잖아요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쓰니까 그냥 고기를 막 메추라이를 내려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고기를 먹기는 먹어서 실컷 먹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 영은 파리해졌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오히려 뺏겼습니다 여러분 더 파리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돈은요 우산도 줘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있다면 돈 놓고 돈 먹기를 하지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을 따라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성숙하는 거 생명의 충만이에요 생명의 충만 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피 영적인 피가 육적인 피 영적인 생명이 육적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깨닫는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교회 가면은 돈 내라고 할까 봐 당연하죠 돈이 핀데 당연해요 자 그래서 안 하지만 돈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성숙에 반드시 들여야 되는 것이 바로 헝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니까 이게 피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돈 드리는 태도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강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돈 드리는 것에 대한 이 행위가 고쳐지거나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되지 못하고 또 안 한 표시고 그것이 믿음이 안 컸다 라는 표시가 돼요 그리고 또 믿음의 고지에 이를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그것도 맨 끝으로 얘기하죠 가장 힘든 이야기 이기 때문에 끝에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빌립보석 사장화 통화서 세 가지의 행동강력 성숙의 지표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돈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변화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들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신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이고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항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충만한 영적인 공급을 받고 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성공하고 그리고 오늘의 세 가지는 덕 특별히 관용이라고 하는 덕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돈 드릴 줄 아는 태도 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고 우리를 도와주시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 돈 드리라고 해서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너의 물 찍는 곳이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 한해를 이렇게 고지를 향해서 더욱더 달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